질경련이 있거나 정말 이제 질이 너무 좁아져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사이즈별로 쫙 있는 딜도를 마취 연고 같은 거를 사용해 가면서 질을 정말 확장하는 그런 거를 환자하고 같이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질경련 때문에 자식이 없잖아요 아아 자자라 해야면 경련을 일으키는 근육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삽입이 되는 거는 남자가 더 강한 힘으로 삽입을 하기 때문인데 여왕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니까 어허 이러면은 삽입할 수가 없어서 어 아프다 저놈의 목을 짜라 이렇게 하니까 목까지는 게 아닌가